안녕하세요. 1, 2, 3 나마스테, 디디라이프 나마스테, 디디바이아 이번에 날씨가 좋아져서 베란다에 있는 화분을 정리했어요. 어떤 화분을 소개해드릴까요? 우리는 많은 것들을 채워줬어요. 응? 지금 이제는 채워줬어요. 응? 이렇게 바나나를 뿌려줬어요. 아참, 이게 바나나? 응, 바나나가 제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입니다. 자, 봐봐요. 우린 마스테에서 베란다. 와우 아주 잘생겼어요.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바나나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. 어떻게 바나나가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왜요? 너는 바나나가 안 먹어요? 한국에서는 바나나가 안 먹어요. 네? 네? 바나나는 항상 항상 export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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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것은 레몬그라스입니다. 네. 아주 잘생겼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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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것은 좋은데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것은 tema sight. 두ij혼이지만요. Sandra, 다ittä입니다. 이제PRcht은 많이 Snap. 이 과일이지만요. 이것은 갱피아. 남 slope 시장입니다. 이 나의 Square가 하네요. 하나의 Cinnamon입니다. 그리고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왔답니다 진드기 뽑아라 이 두 친구는 이시키에스탄 밴드에서 활동하는 대부와 바락이에요 이시키에스탄 밴드의 노래는 위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들으실 수 있답니다 잠깐 노래 듣고 갈까요? 이시키에스탄 밴드의 노래는 위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실 수 있답니다 이시키에스탄 밴드의 노래는 위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실 수 있답니다 이시키에스탄 밴드의 노래는 위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실 수 있답니다 이시키에스탄 밴드의 노래는 위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실 수 있답니다 가해가 빌이 루스 노하이사아도 가해가 빌이 루스 노하이사아도 하사소키는 사안스 메인 gotta 가해가 빌이 루스 노하이사아 구 rear 내 피는 루스 노하이사아 데브의 도움으로 저도 이시키스탄의 노래를 불러보았답니다. 이시키스탄 뮤비에 깜짝 출연도 하게 되었어요. 완성된 영상은 이시키스탄 유튜브에서 확인해주세요. 오늘도 저희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